태븐입니다 아 지금 이제 저는 안무 연습을 하러 연습실로 가고 있어요 저희 연습실 가서 저희 팀 멤버들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연습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럴게요 팬들 우리 제일 인기 많은 창국이 형 저희 팀 창국이 형이에요 쑥스럽구만 목매요 애들 애들 수업들도 하게 지냈는데 네 이분은요 저희 팀 단장님 곽기훈 단장님이라고요 콜미 안무랑 슈퍼스타 안무 다 만드신 분이에요 정말 인사해주세요 아까때 얘기했는데 안녕하세요 어 나 진 줄 알았잖아 하이 마이닙 이즈 타임 아임 코레인 루펄 네 딸 딸 딸 딸 바로요 딸 딸 시작 딸 딸 끊지마 지금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가버리면 박자가 제가 아예 오는 것 같아요 구 움 움 킵 앤 스타 아이고 할때요 1 2 1 2 1 2 1 2 3 3 5 5 5 6 6 6 6 6 6 6 7